빈칸 문장들이 하위 개념입니다. 이 하위 개념을 그쵸? 상 개념으로 paraphrasing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paraphrasing라는 것은 의미 같고 표현 다르게 입니다. 자 빈칸 뒤쪽에 있는 문장들을 잘 읽어서 이 말과 이 말을 어떤 관계 이것과 이것과 의미 같고 표현 다르게 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한번 유도했을 때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인가 첫번째 보니까 similar 유사한 뜻이고 visible 눈에 보이는 세번째 frank 솔직한 요것은 감사하는 5번은 주관적인 뜻입니다. 자 가볼까요? A good place for business leaders to start the process of building trust is by becoming more blank to their employees 좋은 방법 좋은 방법, 좋은 장소 좋은 방법, 뭐 2부정사 앞에 4가 왔으니까 의미상 주어야 되겠죠? 이 사업 리더들입니다. 이 사업가들이 말이죠. 사업 리더니까 뭐 어떤 CEO 되겠죠? 회사 대표들이 바로 이 신뢰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시작하도록 할 좋은 방법, 다시 이 CEO가 즉 사장단들이 그 직원들과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을 시작하도록 할 좋은 방법은 is by becoming 이렇게 함으로써다 어떻게? becoming more 점점점점 그들의 직원들과 직원들에게 뭐하게 함으로써 자 직원들한테 뭐하게 함으로써 어.. 하면은 그쵸? 이 리더와 직원들 사이에 어떤 트러스트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됐죠? 네. 자 어떻게 하냐고요? 볼게요. 넘버 원 직원들에게 지금 similar similar 유사하도록 직원들과 유사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눈에 잘 보이게 해라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해라 다섯 번째 네 번째 직원들한테 감사하게끔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주관적이 되도록 함으로써 볼게요. getting out of the office 사무실에서 나와서 and mixing with employees 직원들과 섞이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다. 누구한테 아주 일반적인 신뢰감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단순한 해결책이다. 뭐 한다고요? 사무실에서 나와서 직원들과 섞여라는 얘기죠.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때 사무실 누구겠어요? CEO 사장실 사장실 사장실에서 나와서 직원들과 섞이는 거 섞이는 거 사장실 따로 빼주지 말고 여기 나와서 섞이는 거 직원들과 섞이는 것이 바로 common trust problem을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해결책이다. 이것을 패러프레이징 해보십시오. 사장이 사장실에서 빠져나와서 직원들한테 섞인다는 말은 뭐죠? 직원들과 유사해진다는 거야. 직원들에게 유사 직원들에게 아주 similar 아주 친숙해지고 유사해지는 거야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야 아니면 솔직한 거야 감사하는 거야 주관적인 거야 자 여기 봤을 때 어때요? 이거 아니면 이거 같기도 한데 그치?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Organizational Improving Workshops 그 회사의 어떤 향상을 회사 향상을 위한 향상을 위한 워크샵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What is the single greatest barrier? 가장 하나의 큰 장애물이 뭔가? 무슨 장애물이야? Burial to Improving Communication and Trust between you and your manager 당신과 당신 매니저 관리인 관리인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과 어떤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라고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The first response 첫 번째 답이 뭐냐면 I never see her. 나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 즉 사장님이 안 보여요. 이때 허가 누구겠어요? Manager 되겠죠. 그렇죠? 사장님이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대화가 안 되고 신뢰감 형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밖에 나와서 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라는 얘기죠? 네 그 직원들한테 어떻게? 좀 더 눈에 보이면서 눈에 띄게 함으로 쓰죠. 그럼 어떻게 해요? A visible 2번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위 개념 그 다음에 요것도 하위 개념이죠. 읽고 paraphrasing. 좋습니다. This is always in a meeting. 사장님은 항상 또는 매니저님은 항상 미팅 중이에요.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뭘 봐야 신뢰감을 형성하지. The employees cannot develop a perception of trust with higher ups when some don't even know what they look like. 자 직원들은요. 어떤 신뢰감이라는 인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랑 하위 업. 이 하위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들이 상사들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직원들은 심지어 몰라요. 뭘? what they look like.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감을 쌓는 얘기죠. If leaders seldom come out of the office choosing to communicate through email instead they are no longer a part of that organization. 만약에 리더들이 말이죠. 자기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고 단지 어떤 이메일 대신에 이메일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그 조직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나와라는 얘기죠.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증원들로 섞여라는 얘기죠. 그래야 눈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여야만이 신뢰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패러프레이징 하시면 답이 바로 2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징이 뭔지 이제 감 잡으셨죠? 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K. See you next time. Bye bye.